올해 8천억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버틸만큼 버텼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결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이 벌어진 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뭔가 움직임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절축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절을 당한 셈이 됐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잇따랐죠. 국민의힘이 정부, 정부를 향해서 의대 정원 절축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지금 뽑고 있죠, 내년도 입학생.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보류해 주세요.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고위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갔죠. 그런데 이게 거절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역시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들을 만나서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언 유예. 이거 관련 기관에서 검토해 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정부에 전달됐고 대통령실이 거절했다. 그런데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박창관 장관 대통령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과거에 앞서서 많이 봤던 현상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견을 내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이는데 때로는 반박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이번에 역시 절중화를 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했어요. 다시 한 번 의견을 보인 건데 이번 건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 여론을 용산에 전달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의대 정원 확대된 필요성.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여권에서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이 안을 지지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파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졌어요. 이걸 전달을 한 건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건과는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바꾸느냐 이거. 좀 국민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 중에 가장 좀 신빙성이 높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되도록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면 다 꼬리 내리고 물러섰는데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의대 갈등, 의료 개혁을 성공한 대통령. 업적을, 업적, 지금 사실 업적 내놓을 게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도 국민 여론 눈치 안 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지금의 어떤 응급실 대란의 우려 속에서도 소위 의료 갈등,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 분야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게 하나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놓으면 나 뭐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고집 또는 업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고집 꺾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한동훈 대표의 절충 또는 중재 이게 불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뭔가 다시 한 번 유난 갈등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이견이 나왔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뭔가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절을 한 이런 모양새가 다시 한 번 등장을 했거든요. 특히 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말들이 오가거든요. 특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짧은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의 뜻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가 마련했고요. 전달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답을 좀 주세요.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다음 준비된 건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떤 반응이에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런 입장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이 전달된 다음에 나온 반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오, 이게 보기에 따라 최수영 지사표입니까?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절충안을 냈는데 지금 그걸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냥 여러 가지 제안 많은데 그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안 변합니다.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한 것 같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저도 이런 반응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의 대표잖아요. 당정이 원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설령 내심 불만이 있거나 조금 왜 우리랑 좀 조율을 더 하지 않고 발표했지라고 한 불만이 있어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 원 오브 댐, 여러 중에 하나.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질 일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도 워낙 많이 제안 좋아해요. 그중에 하나인데 우리 정책 입장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세간에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또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민심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숙고하고 검토하고 더군다나 비대위원과 만났다고 하니 우리도 한 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도부와 한동훈 대표와 만찬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30일에 잡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실무자가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면 이날 나올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과연 그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뭐가 좀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지를 열어놨어야 했는데 저렇게 닫아버리면 우리가 출구나 또 퇴로를 열어면 열어버리지 않고 닫아버리면 그다음에 협상이 안 되는데 저는 저런 얘기는 어떤 참모가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조금 좀 아쉽고 부적절하다. 특히나 이제 30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과 회동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숙고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반응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이거 뭐 일고의 말하자면 생각할 여지도 없다. 이 얘기는 조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얘기가 어떤 나중에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자락 깔았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 조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닫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 다시 한 번 불러올까요? 성추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한 번 봐주세요. 저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익명이니까 조금 편하게 그리고 진짜 편하다는 뜻은 정말 어떤 진짜 기류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관계자가 익명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넘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 들어옵니다. 뭐 정부 방침에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여당 대표의 제안을 원 오브 댐으로 지금 평가절하한 거거든요. 혹시 약간 불쾌감의 표현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걸 드러낸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수렴하는 루트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루트, 민심을 수렴하는 루트는 정당과 그리고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지금 여야 대표가 양쪽에서 다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 정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특히나 여당 대표. 같은 집권 여당 속에서 뭔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나름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의전 갈등, 의료 의사 수 정원 늘리기 위해서 좀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인 다음에 좀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상태에서 살짝 한 걸음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건데 그것을 마치 원 오브 댐,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다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다,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다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집권 여당, 정부가 잘못됐을 때 여당에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의 위신도 안 살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야당의 입장, 계속 야당의 뭔가 목소리도 무시해왔는데 여당의 목소리로 무시해왔다는 저는 증명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가. 매우 위험한 타입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려를 크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제안까지도 저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한다? 저는 앞으로 국정원영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러니까 지금 자꾸 금쪽이 같은 대통령을 보수 진영에서 뭔가 보수 진영의 오은영 박사처럼 뭔가 한동훈 대표가 나섰는데 솔루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핵법을 갖고 왔으면 그럼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저는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건 무슨 관계자건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의대 증언 문제, 의정 갈등은 총선 막바지 무렵에서도 약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어떤 입장,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약간 문제 제기를 했다. 이것을 살짝 나왔다가 총선에 시간이 흘러 지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계속 뭔가 얘기할 듯한 분위기를 오늘 좀 비췄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의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언과 관련된 정부 입장은 25년도 증언은 현재 사실상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준비생하고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적 입장이고 다만 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 협의할 용의가 있다. 오늘 여당 관계자들이 참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설명이 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정리되어 있죠. 일단 오른쪽부터 보면요. 내일 그러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죠. 여기 소속된 여당 의원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렇다면 사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라면 그 내용을 다른 의원들보다는 많이 이해하고 있고 어떤 대안도 고민하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여기에 함께 뭐가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왼쪽에 있습니다. 천목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소장파 정치인들의 모임이죠. 다음 달 5일 의정갈증 중재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재하니까 뭔가 해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여기에는요. 내 가사 출신인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토론 발제자로 뭔가 나옵니다. 천목회 하면 오늘 이승환 전 대중심 행정관 천목회 회원이세요. 지금 소장파 정치인들이 저런 토론회를 갖는다는 거. 일단 의정갈등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응급실의 그런 위기 상황 이런 거 다 다룰 거 아닙니까? 토론회 때 이 의미는 한동훈 대표에게 좀 심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천목회 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내가 가져가야 될 힘을 원외 소장파 모임인 우리가 계속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원내가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 생각에 좀 가슴이 아프고요.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십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천목회가 지금 의정갈등을 가장 눈앞에서 겪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선거치는 30대, 4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 가셔야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도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과 관련해서 응급실에 갈 일이 꽤 있는 세대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해보자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항상 지난 6월에도 연금개혁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수개혁만 받느냐, 구조개혁까지 같이 가느냐 하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우리 천목회 멤버 중에 박은식 전 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좀 이 얘기가 먼저 나가게 돼서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이 주제 가지고 논의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까지는 아니고 좀 우리가 정부와 당과 의료계의 입장을 좀 골고루 살펴봐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가져보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중재안을 대고 이 부분이 원어부 대문을 취급받고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 문제의 어떤 본질에 다가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의료계와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국합, 베드캅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에서는 의료계에도 가서 이게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정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좀 중재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노출되고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로서의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당도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국회 운영이 상임위가 열렸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브리핑이 곧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마 29일 정도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0일에 바로 이제 지도부와의 만찬이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좀 천목해도 정치인이자 그리고 이 의료사태의 당사자이자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입장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9월 5일에 저녁에 국회에서 7시부터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인다는 일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을 살짝 일부러 비켜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되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당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거고요. 의료기의 입장도 들어볼 거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들어봤죠. 대통령실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으로 가름하면서 같이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의 시점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그리고 2026년에 어떤 의료정원의 문제에서 뭔가 우리가 입장이 필요하고 중재안에 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계, 의료단체 굉장히 완강하죠? 거기는 백지화 요구입니다. 거기도 꿈쩍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 역시 정책 방향 정해졌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가는 사항이에요. 대치 국명이죠. 이 사항에서 국민의힘, 좀 더 조폐병원 한동훈 대표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으로부터는 거절을 받은 셈이 됐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사항으로부터는 주인공사와 신랑은 주인공사와 수있는 문자에다가 그 사항을 받은 셈이 됐어요. 이것과 같이 주인공사와 해가 Athens, 이 사항으로부터는 주인공사에 대한 예정의 핵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